2018년 5월 첫째 주 생방송 비식뱅크 K차트 1위 발표안을 남겨두고 있는데요. 러블리즈와 황치열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. 지스러운 점수 시청자 성원 점수 방송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네 황치열 씨 축하드립니다. 소감 부탁드릴게요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.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 네 아 정말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정말 뮤직뱅크 지금 또 1위를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저희 팬님들 치어리더님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정말 앨범 별그대 만드느라 고생한 하오 식구들이랑 그리고 원정희 누나 그리고 또 우리 알루 식구들 너무 감사하고요. 이 상은 전부 다 여러분 여러분 겁니다. 팬님들 감사합니다. 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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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. 네 그럼 저희 님 할 수 있을까요?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페이지 거저보내세요. 화이팅.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고마워 세리머니 오가 돼서 얼어붙은 내 맘도 설레이나봐 내 사랑은 이제 피어나 내 맘도 설레이나봐 바람에 실려 날아가서 별이 되어 저기 떠 있어 너만 자꾸 떠올라 너만 자꾸 생각나 셀 수조차 없는데 뭐하니 난